지금 가장 뜨거운 K-POP 그리고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 즐기는 더쇼 K-POP 윈터 페스티벌 안녕하세요 MC 지영 조미 혜린입니다 어느덧 2014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저희 더쇼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겨울 눈꽃 같은 일루미네이션이 아름답게 빛나고 가족, 연인,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할 때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올겨울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할 더쇼 K-POP 윈터 페스티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께 달콤한 추억을 선물할 겨울 천사들을 소개해볼게요 사랑스러운 소녀들 러블리즈가 선보이는 윈터 스테이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더쇼 K-POP 2014년 가요계를 빛낸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하는 더쇼 K-POP 윈터 페스티벌 이번에는 탄탄한 실력과 개성으로 팬들의 눈에 쾅쾅 도장을 찍은 핫스타들의 무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 먼저 소녀들의 아이콘 있죠 예뻐졌다 외모와 실력을 모두 갖춘 청춘 소녀 박부람 씨에 이어 귓깔을 자극하는 달콤한 보이스에 비주얼마저 완벽한 남자 훈난 시연소 라이터 에지킴 그리고 지금그냥 뜨거운 이슈의 주인공이죠 차트 역주행의 기적을 보여준 섹시 여신 EXID의 무대를 만나볼께요 더쇼 네 더쇼 K-POP 윈터 페스티벌 이번에는 올해 더쇼와 최고의 추억을 만든 특별한 스타를 모셔볼께요 글로벌 아이돌 Boyfriend 여러분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I'm your boyfriend 안녕하세요 Boyfriend입니다 네 올 한해도 멋진 모습으로 팬들과 함께 하셨는데 저희 더쇼와도 특별한 추억이 있었죠? 네 저희가 더쇼에서 생애 첫 1위를 받았어요 정말 팬 투표로 이루어진 1위 정말 다음 앨범에 저희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Boyfriend 특히 영민 씨 표정이 이러셨잖아요 정말 인정했었어요 엄청 우웠어요 그 기분 나올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 정말요?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시 큰 화제였던 Boyfriend의 더쇼초이스 수상을 비롯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올 한해 더쇼를 장식한 추억들과 영광의 스타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더쇼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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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K-POP 스타들과 함께한 더쇼 K-POP WINTERS 페스티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 너무 아쉬워요 우리 밤새도록 놀면 안돼요? 네 안됩니다 아 아니요 저는 지은씨랑 혜리씨 계속 함께이고 싶지만 네 쉽지만 네 우리 더쇼팬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말을 즐거하잖아요 그래요 다가오는 연말 모두 모두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자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까지 신나게 놀아요 네 쏘리나게 잘 노는 K-POP 스타의 무대 소개하면서 저희는 먼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도 티어로 하세요